1. 주님을 찾아가는 멜로디 1. 주님을 찾아가는 멜로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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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찾아가는 멜로디 4. 주님을 찾아가는 멜로디 세우는 얘기는 마태, 마가, 부가 세 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 복음에는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 복음에는 8장에 그리고 누가 복음에는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그런데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 그것을 제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주신 말씀은 오늘 다른 얘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당시에 여러 이렇게 마가는 노상 중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어떤 여행 중에 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 누가는 기도 중에 얘기를 했다고 이런 얘기를 서로 제자들과 나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기도 중이든 어떤 여행 중이든 간에 분명히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눈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제자들, 또 우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오늘 마태 복음을 논문으로 삼았으니까 분명히 마태 복음에서는 이게 서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가장 큰 갈등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감히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 복음은.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저히 내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바리세인과 사두개파, 여기서는 에센의 파는 안 나오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지금 구절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가 이 지금 마태 복음을 통해서 이 마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든 특별히 16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든 하고 저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오고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실 때 바요나 시모나 이러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바요나 시몬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몬의 아버지가 요나고 이제 요나의 아들이 시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효력관계잖아요. 요나와 자기 아내가 사랑해서 이제 시몬,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시죠. 베드로 반석이라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얘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 인정해라 라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바로 요나고 네가 시몬, 이 요나의 아들이지만 오늘 너에게 내가 조금 나를 가르쳐준 것은 혈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네 아버지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세상의 지식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저희 교회도 이제 창립 19주년이 내일모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주제가 바로 변화산 기도입니다. 변화산 기도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겠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이제 어느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께서 변화가 되세요. 육아복음에서는 예수의 얼굴도 반체가 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수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의 옷이 아주 번쩍번쩍 빛났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같이 다니시던 예수님이 아니세요.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두려움을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의 내용인 즉슨 베드로가 알아들었는지 알아들었지 못하는지 결국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엘리아나 또 모세가 사라진 뒤에 예수님 혼자 계시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하고 감격되어 예수님 우리 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산에다가 텐트를 지고 집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아와 그리고 예수님과 얘기를 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또 많은 설교를 들으셨고 성경을 묵상을 했으니까 모세와 엘리아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서로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됐습니다. 죽으실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여 바로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고 자꾸 여기에다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야. 자꾸 우리가 다른 잡다한 어떤 미사일군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그 신앙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 반석 베드로를 반석이라 칭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면 이 땅에서 풀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는 거죠. 오늘 저도 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니 건방진 놈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합동교단에서는 가리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견디지 못해서 합동교단에서 공부는 그쪽에서 했는데 조금 이상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리가 아주 재미있는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사람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집단 속에 그 무리 속에 있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인자는 다니엘사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자기 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소서에 얘기한 것처럼 창세 전에 아무것도 있기 전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때에 바로 하나님들이 제가 이 3위인체를 공부하면서 자꾸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세 분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 분이라고 하면 혹시 저거 2단이라고 할까 봐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3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 분의 3위에 하나님께서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시죠. 서로 협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내가 이렇게 세 분이 모여서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제 인간감 여섯 날 인간까지를 사람들까지를 창조할 때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리 중에서 예지예정론이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가지고 사람들은 벌콥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예지예정론을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이 그런 뜻이다. 우리가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지키도 전에 아니요. 죄를 지키도 전이 아니고 알기도 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지음을 받기도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위의 하나님께서 모이셔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텐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텐데 그들이 분명히 이 사단에게 꼬여서 죄를 지을 거다. 그때 그러면 그 지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서로 협의를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는 네가 가서 땅에 내려가서 그곳에 내려가서 그 죄의들을 위해 대신 죽는 게 어떤가 라고 협의를 하고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성령에 이끌려 분명히 자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이 덕후심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건 선주교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우리 감히 기독교에서는 계신교에서는 물론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이 덕후심으로 마리아를 덕후심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 바유라 시몬 그리고 그 바유라 시몬이 고백한 내용을 가지고 너는 이제 베드로라 바로 네가 그 글을 나를 예수님은 자기의 관습처럼 바로 예수님이 얘기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인자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상위의 하나님들이 서로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시고 이루시려고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내려오신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들려준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사도직을 주는 것 사도직이란 말은 우리가 또 교리상으로 조금 거북스러운 일이니까 사도는 요한까지만 아죠. 바울까지만 사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도가 바울입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석하면서 요 17절을 주석하면서 베드로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의 작은 목자들에게도 작은 자들에게도 다 같이 똑같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장님들은 자꾸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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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를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수집사인 고요 집사가 기도할 때 여러가지 그 어떤 형용사라든지 미사일금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오늘 초저균 장소님이 기도 중에도 전문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가지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할 일이 옳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분 그가 그래서 변화산 그 사건의 중요한 핵심이 그겁니다.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게시하고자 하시는 들려주고자 하시는 나타내고자 하시는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와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얘기는 베드로에게 한 얘기는 바로 우리들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겸손하게 얘기하면 성경을 통해서 들었다 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더 큰 정답이 되겠지만 우리는 꼭 성경을 통해서 들었다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 베드로가 들은 그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항상 오늘 이 얘기의 중심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바요나 심오나 또는 혈이기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저 사람들이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물어보는 중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잘 알잖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 우리 어머니가 마리아야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셉이라는 말보다는 그래서 혈육이라는 말 그리고 베드로를 호칭할 때 바 요나 시모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먼저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네가 이제 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바로 참아버지이신 에베소초를 가면서 참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저 밖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 구분하는 것은 오늘 또 끝절에 2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시하고자 말씀하고자 알려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일단 알려주십니다 나중에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택한 받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분명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과는 구분하면서 예수님 너희들은 이제 바로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셨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하면서 너도 누구인가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영광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영광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변화사 사건이 마태복음에서 17장에 나오는데 17장 16장 19장까지 그 엉저리를 쭉 더듬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기복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여러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돌아보면 귀신들 있다가 그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에 모든 모든 것이 그 중심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오늘 또 교회라는 얘기와 또한 우리에게 바로 너희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정체성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어떤 사람에게 아 추워 더워 또 아주 괜찮은 봄 가을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가끔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가을이라든가 또한 좋아하는 봄 그리고 추운 겨울 여름 이거를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그런 지식은 조금씩은 있잖아요 태양과 달이 동전하고 회전하고 어디를 돌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서 봄 사계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한 번 보면요 태양과 달이 비교적에 사계절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들의 과학적인 지식은 분명히 사계절을 태양과 달의 공전과 자전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과학자 유대한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태양과 달이 있기도 전에 사계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틀립니까 아니면 성경이 틀립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이 틀리니까 그러면 바로 유대인들 처럼 바리세인들 이나 너 육신을 입고 있잖아 네 몸이 있잖아 네 몸이 있으면 너도 죽어 결국은 예수가 죽음으로 해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말씀을 상당하도 파도다라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처럼 죽은 자를 어떻게 육신을 입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바보는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어 그러나 바로 나는 육신의 존재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하러 죄인들을 구하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 이 땅에 보낸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은 보낸 그리고 예수 그리스는 보내심을 받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까지 두루 거기 갖지 말아야 되는데 가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바로 우리들도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멀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시몬베드로 가느라 바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 보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가 보금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오 오늘 마태보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마태와 바가와 동가가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걱정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풍 때문에 또 태풍이 생성돼서 또 올라온다고 하니까 겁부터 먹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풍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어떤 기온의 변화 기압의 변화 기압 차이 니까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저께도 노벨 의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자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연구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벌레만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이론이 하나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풍이요 원래 처음부터 생성된 것이 하나님께서 태풍을 만드셨다는 얘기합니다 욕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각 누가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우각 알갱이가 커지면 야 자동차도 부서지겠네 대단히 걱정스럽죠 오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걱정하지 마요 흥심하자마자 죽어도 살아나게 되는데 그리고 살아있을 때 믿으면 죽지 않는다 믿는데 나중에 이 얘기를 한번 설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자꾸 천국 지옥을 가지고 어떤 피아나의 세대 그러니까 하늘 높이 가오리 얘기한 것처럼 삼친청에 겹겹이 이렇게 한 몇 단계 하늘이 있는데 그 몇 단계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자꾸 어떤 표현된 그런 그 단어들 말들을 잘못 이해하니까 여기에는 오늘 예수 그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넌 땅에서 지금 걸어다니고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땅에서 걸어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땅에서 다시 올라갔어 하나님의 천사들을 종으로 부리세요 오늘 그런 얘기가 제가 어떤 때는 기자회의 목사님의 석유를 들으면 야 어떻게 하늘 올라가다 금방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천사들을 부린데 천사들 존재 알지도 못한 한번 보지도 못했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하나님을 게시해 주시면서 오늘 인천타임 이제 그냥 꿈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환상 속에서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바라 또한 하늘 다시 한번 표현은 우리가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이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지으셨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걸어다니시면서 육신을 잃으시면서 먹으시면서 주무시면서 또한 눈물을 흘리시면서 슬픔의 그런 감정을 가지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들 내 아버지가 요셉이고 내 엄마가 마리아라고 하는 이 형제들을 우리들이 아는데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은 내가 그라 내가 맞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을 듣고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조금도 걱정되심이 없이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